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영화를 본 후 바로 다시 보는 것보다 한 며칠이라도 몇 주라도 몇 달이라도 지난 다음에 그 영화를 다시 봤을 때 더 잘 들리는 이유. 영화를 본 다음에 바로 보는 것보다 왜 한참 있다가 며칠이라도 있다가 몇 주라도 있다가 다시 봤을 때 왜 더 잘 들릴까? 왜 그럴까요? 뇌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제가 이 언어를 영어를 습득으로 하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제 머리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는 똑똑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너니까 됐지. 너는 시원스쿨 하고 했잖아. 넌 시원스쿨 하고 저 말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들렸어요. 1년 하고 하나도 안 들렸고. 그리고 네이버 회화 1년 하고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인사. 진짜 간단한 인사 하고. 그것도 얼굴 빨개지면서 되게 가슴 막 두근거리면서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 긴 문장 하나도 안 들렸고. 그냥 아이엠 이 정도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서는 이게 언제 될까가. 저는 그때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긴 했지만. 와 이거 정말 평생에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어떤 걸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저는 영어가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수준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영어 습득을. 영어 귀뚫기 시작을. 제가 3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아 3년이 넘었구나. 제가 2019년 1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거 아니면 옥스포드 리딩트리 2단계. 2단계도 좀 모르는 것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3단계. 3단계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정말 기초해서 시작했는데. 그래 너는 기초니까 영어 귀뚫기가 되는 거야. 어린이 같이 너는 무지하니까 되는 거야. 이것도 핑계고요. 그리고 너는 그 정도로 기본을 해놓고 시작했으니까 된 거야. 이것도 핑계예요. 그러니까 왕초보라서 된 거야. 아니면 네가 왕초보를 다 보고 나서 했으니까 된 거야. 이거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영포자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귀뚫기 카페에서 보면 제가 이 귀뚫기 카페를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제 카페도 소통하는 카페도 걸어놓을게요. 정보를 보시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 거기에도 영포자들이 귀가 뚫리고 말이 뚫려서 외국에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영어 귀뚫기 하고 싶으면 제 거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무자막으로 영상 보시고 소리도 계속 듣고 그리고 내가 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중간에 내가 그동안 잘 안 읽혔던 그런 동화책이나 이런 챕터북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소리가 늘음에 따라 읽기가 늘어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뇌는 스스로 저장해요. 정리하고 분류하고 안 쓰는 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뇌를 믿고 버린다는 말에 또 혹해서 내 거는 다 버려 이러지 마시고 계속 입력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소리 계속 듣고 다양하게 렌즈를 넓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영상 중에서 영어 영상 중에서 제일 잘 봐지는 거로 오늘 기분에 따라 오늘 상황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잘 봐지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많이 들리고 있어서 한국어가 계속 늘고 있는지 지금도 한국어가 계속 늘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서 많이 들려서 잘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영어를 1, 2년 보고 듣고 하고 아 나 왜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어는 언어니까 그냥 영어 공부 아니에요. 영어 언어예요. 다른 언어도 그렇죠. 일본어, 스페인 이런 거 다 언어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하고 아 나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언어이니까 일상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국어처럼 여러 언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언어들을 영어 어느 정도 하고 스페인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잘하겠지만 이 여러 언어를 한다는 걸 이걸 다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죠. 우선 순위들이 있죠. 제가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드린 건 제일 잘하고 그리고 한국어겠죠. 우리 원어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드린 거 저한테는 영어니까 그 다음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린 거 뭐 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걸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는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국어를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영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어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이 잘하게 되면 이제 더 다른 언어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영어처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다 보면 한국어도 그렇죠. 내가 모르는 분야가 되게 많죠. 영어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보다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쓰는 말도 더 광범위해요. 그리고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더 듣기를 하는데 더 많이 시간이 들고 더 많은 문화를 알아야 돼요. 더 많은 문화를 알아야 더 잘 들려요. 말투도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뇌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 뇌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저장하니까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보다 보고 나서 분해가 입력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보면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제가 소리가 더 지금은 잘 들리니까 이게 어순으로 들리다 보니까 한 번 보고 조금 한 번 더 보면 더 잘 들려요. 그걸 이제 바로 느낄 수는 있지만 영어를 처음 듣는 시기에는 그게 영어 렌지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바로 본 다음에 바로 봤을 때 더 잘 들리고 이런 게 잘 못 느껴요. 이게 조금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것도 많이 듣고 그게 정보가 쌓인 다음에 들으면 이것도 이미 입력된 상태 두뇌가 이거를 정리한 상태이고 다른 것들도 정리해서 더 많이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를 믿고 스스로 잘 때도 뇌는 일을 하죠. 뇌를 믿으시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아들이 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믿고 시작을 하는 경우는 되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하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나는 이게 사실은 힘들진 않았어요.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게 힘든 건 아니고 이게 꼭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진 않고 여기다 시간을 더 많이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죠. 잘 때도 못 듣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독 증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느는 게 느껴져서 이 느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중독 증상으로 가면서 이 느는 걸 계속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 이걸 꾸준히 하게 되고 영어를 안 할 땐 안달이 나는 영어를 안 하고 있을 때 듣지 않고 있을 때 영상을 안 보고 소리도 안 듣고 글도 안 보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영어 보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왕초보였지만 그리고 거의 초보였지만 영어 듣기에 관련된 강의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태솔 자격증 시험 준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건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이걸 보고 시험을 봐야 돼요. 태솔 강의가 쉽기는 하지만 사실 영어로 들어야 되고 그걸 기억하고 시험을 봐야 하니까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도 보고 그리고 리포트도 쓰고 해야 하니까 이게 영어가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내용이 쉽더라도 아무튼 이 정도까지 된 건 이 영어 보고 듣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였죠. 저를 보시고 영어 공부하지 말고 보고 듣고 읽고 그냥 저희 아이들도 한국어 공부 안 하는데 국어 시험 되게 잘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 많이 나누고 책도 많이 읽고 따로 논술 같은 건 하진 않아요. 책을 재밌게 읽도록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줬고 같이 많이 놀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경험 그런데 우린 영어를 그렇게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경험하고 물론 나가면 좋지만 외국에 다 갈 수 없는 여건 옳은 길을 알았다면 바로 실행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모래가 되고 골피가 되고 안 하게 되니까 오늘 이걸 알았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화이팅!